예레미야 2장 29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겨서 떠났다 하거니와. 오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나 여하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미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버지다 그랬고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피조 그러니까 즉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 만들어진 것들을 향해서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유다가 그 가난한 땅,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방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난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저런 모습에서 타협을 했을 때 우상 숭배의 그 전통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 죄를 하나님은 탓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는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지적하시는 죄는 이스라엘이 삶에서 저지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또한 자신들의 강함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이며 죄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나? 왜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에는 잊었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라고 하시죠.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처녀가 어떻게 편물에 있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있느냐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참 세상의 것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쫓는 이래 소홀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죄였고 또한 허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했습니다. 꾸민다라는 것이 악한 행위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꾸민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이 히포큐러스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개인들과 또 여러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는 썩어져가는 시체뿐인데 겉모습을 아무리 잘 꾸민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꾸민다라는 것에 허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헌금합니다. 그 재단과 또한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외식이다. 그저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속마음이죠.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열심과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저 겉모습, 우리가 행해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또한 그런 전통들에 이런 형식적인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해 보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자를 여화가 버렸다. 그러죠. 그 의지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아수르가 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의 힘이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변해가는 그 정세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를 붙들어야지만 그 힘을 기대해야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오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힘은 아수르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는 힘을 의지하지 그 힘의 원천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미련하기 그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이스라엘의 이 조목조목 지적된 죄 중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한 겉모습만 기억하면서 겉모습만 꾸미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 주님 앞에 죄가 아니라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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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